오신다 아이고 세상에 오 세상에 아니 이게 아 안녕 나나 이거 엘들링이랑 다크소울 잘해보이는 Hut 보이물 코디거든요 네 아오오니 코디라고 그거 하셨나요 다들? 그게 뭐니? 핑크 아오오니 코디가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들었습니다. 보임물 코디거든요. 근데 그냥 코디 없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죠. 왜냐면은 오늘 저희가 엘델링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매콤하다 싶으면 빤스런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게를 줄 수 있는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이라 근데 나 이거 몰랐는데 저는 소울류를 안 해봤었거든요?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게 이게 파밍하고 레벨업하고 보스를 잡는 게임이더라고요. 서울류가 저는 그냥 보스레이드 하루종일 하는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.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란다. 뭐가? 그 직업별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게 있던데? 아이 아이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. 실력으로 하면 되지. 이게 눈에 띌 거 같은데? 어.. 눈 크기 더 못 키우나? 아 다들 뭐 어떻게 하려고 아 제가 이제 아 그 아마 로드 게임 하신 다음에 네 그 안에 아이템이 있을 거거든요? 맞아요. 이슈 놀고 인벤토리 가시면은 말레니아 조각생이 있고 진우 형은 작은 위대한 항아리 있거든요? 네네 작은 위대한 항아리를 진우 형은 누르고 우리는 말레니아 조각상을 누르고 싶은데 못 들어 오 멋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분은 언제 오셔? 어디로 가? 그 방금 설명했었는데 인벤토리 키셔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말레니아의 조각상 사용하시면은 방 들어가집니다. 인벤토리를 어떻게 열어줄? ESC 누르시면 됩니다. 인벤토리 에이 죄송한데 빨리 부탁드릴게요. 에 저희가 이게 원래 8시 시작이었는데 지금 9시 반이거든요? 자용한다 그러네 맞네 8시 한다 했는데 9시 반이네 자용아 자용 빙교 또 빼기 빙교 또 빼기 어 박랑자 아구이뽀가 참가했다. 바이 야 얜 왜 이렇게 창백하냐? 이거 가진 게 없어서 그렇고 김치도 씨가 죄송한데 인벤토리 난 그러지 말아줄래? 김치도 씨 여론! 한 명만 열면 되나? 열리나요 여러분? 어 열려 열려 대신계 와 뭐야? 왕을 기다리는 예배다! 내가 이 파티의 등불이 되겠다! 아 이거 기억난다. 잡아보죠 이거 잡자 잡자 어 잡자 점목의 귀공자! 한쑤 저 4명이잖아 뒤치기 뒤치기 야 잠깐만 한 대 맞았는데 피 우주퍽 안 낀 거 맞냐?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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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 갈게요! 진호 죽으니까 다 죽었다. 한 명은 죽으니까 다 같이 가네? 어 뭐야? 눈내 치킨 냄새 해석 좀요 이쁘님 해석 어떻게 해요? 해석이요 아 밑에 자막 뜨는데요? 자 저희 튜토리얼 하지 말고 바로 가버리죠 오케이 바로 갑시다 나 모든 게 다 안 들어가는데? 나도 알트에프서? 어? 선윤이 보인다 나 선윤이 나갔어? 나 나왔지 나가서 보이는 건가? 선윤이도 보이네 나가니까 보이네 둘이 알트에프서 해버렸어 트리가드 4명이서 얼마나 걸릴까? 너무 길게 아이 트리가드네 쉽죠 트리가드 아이 트리가드 물어보는 거 우리 너무 무시했다 근데 진짜 듣지 않기로 트리가드에서 트리가드가 맨 처음 만나는 보스인가? 응 엘들링 공식 수문장 나 왔어 경윤이 왔구나 보인다 보인다 어?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너 아이템 안 쓴 거 아니니? 어 안 썼어 아이 저 오랑우 터져서 오랑우 타면 이러네 어? 예쁘님 보인다 하이 다 모였다 가져 다 가져 이거 뭐야? 축복해서 쉬어버렸어 뭐야? 치면 뭔데? 그게 약간 세이브 포인트 같은 아 그렇구나 떠난다 시간을 보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떠나버렸어 어? 저거 어떻게 내려요 쟤네는? 어 뭐야 우리 버리고 갔어 우리들 없으면 트리가드 잡기 힘들텐데 아니 진짜 근데 진짜 레전드 부담스럽네 엠덱이 저요? 엠덱이 레전드 부담스럽네요 지는 보다 낫잖아 어떻게 올라갔는데? 이거 이거 땡기는 거 아! 아! 어 뭐야 깜짝아 어 죽었는데? 어 성형이 갑자기 내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 뭐야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이거 왜 죽음? 어? 우리 올라가던 중 아잇 가지 말라니까 아잇 왜 간 거야 우리 몰라 뭐가 작동한 거임? 아쉬운 거지 가운데에 있는 이거 버튼 눌러서 그런 거예요 님들 아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아 레전드 팬티 듀오 진짜로 가자 림 그레이브 우와 와 진짜 넓어 주꾼님 막 죽이면 안 돼요 네? 트리가드 햄 저기 있네 오랜만이네 트리가드 햄 어디있음 이뻐야 나 봐봐 저거 아아 아아 저 친구구나 말 타고 있네 자 가볼까? 우리의 첫 엘델린 보스 레이드를 위하여 가자 왜 멈췄어요? 한 방치로 갈게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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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한 대라고! 아 조심x2 에이 죽었다 해요 됐다. 됐다. 텐킹 좋아하세요 형 잠깐만 나 죽었는데? 죽겠네 조심 그 씨X 또 나약? 왜 나약? 오 잘 폈다 잘 폈다 이거 잘 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야 돼 이거 아 오지마셈 오지마셈 아니 정방으로 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야 근데 나 카메라가 왜 이렇게 뻣뻣하냐 지금? 아 누구 또 죽었는데? 디뿐님 외로울까봐 카메라가 안 따라가 아 그 왔다 아 라곤 다른 시점은 못 보네 왜 이렇게 살아갔어요? 왜 이렇게 살아갔어? 어? 그냥 나 가만있으니까 좋아야되던데? 왜 안나줘야 안됨 얘들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쟤 반피 남았다 반피에 대한 그 괜찮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소리 아! 아 잠깐만 두대만 때려 말 어깨치기 조심 어 앉아! 성형 조심 뭐해 아 밍미형 진력 좀 냈어 아 나 두대만 때려야되는데 세대 때리려고 욕심내다가 죽었네 아 아 이번엔 부활 안된다 아 나도 한대 때릴거 두대 때리려고 욕심냈다가 아 이거 욕심난다니까 희망은 죽이다 근데 저 무서운 거 알았어요 뭐죠? 뭐죠? 아직 2패도 안감 우리 어 아 반패치기 올까? 으악 아 아 어 보갈렸어 랩랩 님 개 패고있는데요 얘가 어 뭐야 전파목숨 땡겨선다 보다 아니 저 어그로 끌려있는 거 저거 개꿀 아님? 아님. 아님? 보자! 자 이꼬님 플레이 한 번 봐야겠다. 안돼. 무서워요. 아우 씨 하루 종일 도망가서 때릴 수가 없네. 오신다 아이고 오신다. 아우 또 오신다 또 오신다. 한꺼번에 뭐야? 아까 전에 구를 때 대더니. 엇박이었다. 나 또 혼자야? 진짜로? 어 뭐야 나 랩랩님 보고 있는 중인데. 나도 랩랩님 보고 있는데. 날 보고 있다고? 나 없는데. 아니 이거 다른 사람 진짜 못해봐. 아 방향끼 들으면 된다 방향끼. 방향끼? 아 이거 죽어버린다. 목숨 한 번 나 땡겼었나봐. 형 혼자야 가서 죽여. 나 혼자라고? 왜 나 혼잔데. 1대2 보여줘. 알았어 보여줄게. 왜 이렇게 돌았어? 왜 이렇게 돌았어? 원래 체력 같은 걸로 못해나? 원래 체력이면 진짜 개 쉬울 것 같은데? 4배 아님? 피통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.6배 늘어난대. 근데 피통 늘어낸 건 피통 늘어낸 건데 어그로가 자꾸 딴 데 튀어가지고. 맞아 때리진 못해. 어허. 가자. 이번엔 제가 잡아보자. 어허. 왓더 빡? 왓더 빡? 그냥 죽이십쇼. 3가자님. 왓 나 세어남 뭐임? 아 이뻐.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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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그냥 배기만 맞아줘요 사막이네? 이런 3배 떴어? 아니 진호 보고 있는데? 아 버거 올렸다 나갔다 와야 돼 나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와야 돼 어 우리 이번에 흐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? 그니까 내가 패턴 다 보여줬다 아까 아 왓 더 팍! 나 따갈았다 만화 다 털고 죽는다 그 저게 뭐야 트레가드가 방패 빛날 때 마법 쏘면은 마법 반사로 우리한테 쳐맞으니까 그때만 좀 쳐봐줄래? 알았어 그거 누르는 게 아닌데 뭐 사기라니까 아니! 얍! 으악! 으악! 얍! 으악! 으악! 서민아 칠터클 마법을 영창해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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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물병도 다시 생겨 난 다시 태어남 난 다시 태어남 땜 밥 싸워 어 2패 2패! 아 잠깐만 어 우주 최초 으악! 으악! 아 Cinema 이빠야 조심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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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remos 엘돈 더 뭐야 고쩍이야 아! 오지마지마! 아! 펀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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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 원! 100만 원! 트리가드 CK! 어, 깰 거 같은데? 정연아 이번 트라이에 깨면은... 아쉽네. 영상 실패! 스테미너도... 아! 비열 반대. 으! 오신다! 아이고! 세상에! 그걸 못 보네. 어! 또 오신다! 아우! 세상에! 아니 이게... 으악! 아니! 와! 이빠야 너다 어그로. 나네? 아! CX! 아! 아! 나 마너 없다아이! 아하하하! 돌진! 앞으로! 내려. 음? 뜯는 것만 조심하면 돼. 뜯는 것만. 이빠야 너다! 아! 아니! 아! 뭐야! 으! 누구야? 으! 따다 이거! 으악! 으하하핳 안 돼! 이빠야 마너 얼마나 나왔어? 나 다 써줘! 다 써! 다 써! 오케이 너의 할 일은 다 했어!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. 오케이! first wall 크쏭 나도 갈게 안돼 나밖에 안 남은 거냐고 나밖에 안 남은 거냐고 버티어 나갔어 버티어 나갔어 죽는 거에요 버티어 버티어 야 죽는 거에요 청민아 아직 안 끝났죠 이 새끼야 내 진짜 많이 갇는데 진짜 많이 났다. 진짜 많이 깠다. 꽝! 와 근데 진짜 고점이었다 이번에. 잠깐만. 아 이거 진실의 방으로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이번에 진짜 죽으면 저 진짜 혼자 잡고 갈게요 진짜. 네 대표님. 점점 기록이 짧아져요. 죄송해요. 여러 의미로 지금 굉장한데요. 이거 한 번 더 죽으면 레미오미씨. 법사들 보세요. 잠깐만. 잠깐만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. 아 예예 죄송해요. 집중할게요. 오오오. 곧 2패예요. 2패? 어 야 이번에 진짜 좋아 느낌 얘들아. 여기서 안팎을때는 어? 이게 빨랐다 이거 안 돼!! 내가 좀 빨랐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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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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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먹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볼게 마법반사 이뽔야 조심해 나 이제 좀 있으면 만화 떨어진다 나 다 썼다 아니 어설호바라고 하기도 무슨 관객이냐 진짜 15대? 아 정은아 정말 너뿐이야 해볼게 진짜 조금 남았다 진짜 조금 남았다 한 5대? 아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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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금 남았다 진짜 조금 남았다 하지마 이거 하지마 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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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슈 포스터새끼 성윤아 앉아줘 안일어나줘 몸은 나 혼자 떠난다 잘있어 지렸다 성윤아 지렸다 잘했다 잘했다 땡큐 쉽지않었다 이 태어났는데 근데 다시 트리가드가 생겨있다면? 아잉 갑게임이에요 애들링 그쵸? 응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또 딱 싫어 싫어요 수익점 줄이 안돼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유튜브 예의 Be푸 예의